너 내가 누운지 아니? 나 사천식 불오리! COS 화끈한 신메뉴가 나왔어요 가격 5천원입니다 밥, 소스, 양파와 쌈무, 계란말이, 북구미 주인공 오리입니다 확실히 빨갛네요 이 오리가 뭐 사천식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훅 치고 들어오는데 안심하십시오 불닭까진 아닙니다 쌈무랑 궁합이 좋네요 이 매운 소스 맛이 인공적이고 화학적이고 자연스럽지 않고 한마디로 별로라는 거죠 고기의 육질도 그렇고 식감 자체도 텁텁해요 먹으면 먹을수록 데미지가 쌓여갑니다 왜 계란말이를 넣어줬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북구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적당히 달달구리하고 쫀득쫀득해가지고 기름에 절여진 상추입니다 청경채 아닙니다 불? 불 모르겠어 왜 불이 나는지 모르겠어 COS 4천식 불오리 도시락 기승전 북구미 쌈무에다 오리 얹고 양파 얹고 밥 얹고 별의 별짓을 다해서 먹어도 북구미 한 조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맙고 주인공 백인공